연수구가 2021년 사회적기업육성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인천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. 구는 사회적기업육성종합계획수립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해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피해현황조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연수구는 또 민간협업으로 하는 전국최초 보건용 공공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